오! 반갑습니다.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르카나의 얼굴 마다 미스터 펄입니다. 설정 느낌이 나는군요. 알겠습니다. 몰래 들어가겠습니다. 사실은 이제 좀 놀고 있다가 오늘 올라갈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영상 하나 찍게 됐습니다. 아 뭐 그렇다보니까 진짜 의미 없이 찍는건 아니구요. 저희 아르카나 전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뭐냐면 자 단짠단짠 코미디 연극 코미디의 왕 초대권이 저희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5호로 이제 아르카나 잡지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35분을 저희가 랜덤으로 무자위로 추첨을 해서 이 공연 초대권을 두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공연이 언제까지냐면요. 6월 30일까지구요. 공연장은 이제 대학로 단막장 종로구 동승동 12-6번지. 그러니까 뭐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공연입니다. 여기 뭐 코미디 공연인데 마술도 들어가 있고 한데요.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공연도 관람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네 이거 봅니다. Corinthians